오늘은 손님들이 가까운 애교실이 있어가지고 사료도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음식을 너무 안 먹어서 한 번도 안 바꿔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미래한 가정도 그걸로 이 땅이 성장되는데 무섭게 성장도 한 번 더 소리를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눈물이 있다면서 심해지고 그래서 주입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사료를 수상만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단순하게 궁금해서 그리고 방식 배우기 마름데를 보관하다가 이틀 반만에 터지라고 다시 사료에다가 가빠진다든가 해서 퇴근해서 주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하게 되면 산책하게 되면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묶어둔 사료를 그거를 또 잘 받아냈어요 요새 안은 진을 산책하면서 만나고 이 진 중에 여기를 가봐라 가까운 곳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 쏜이 데리고 우리 쏜이 데리고 개무차 끌고 여기 일찍 나왔어요 이게 지금 제가 세탁한 거 알고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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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을 응시해주고 개무차를 끌고 있는 그대로 좀 안을 피는 거예요 여기는 어 뭐야 운날먹어 이거 손이 넓어버려 아 아니 아니야 여기에서 나가면 안 돼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쵸? 그래서 갈때는요. 하나씩을 바꾸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편 갔어요. 신호등 기다렸다가 가버려고요. 저기 강아지? 강아지와 고양이. 저렇게 저런가봐요. 지인분들을 말씀해주시는 분이 여전히 여긴 바다에서 여기 들어가서 여기. 여기. 20일. 아, 파도를 1년 동안 마수 Ben 우리는 넌 많이 들어가서 성장되세요. 공지. 고백식이다. 일단 여정이 없네요. 형님. 여기 엄청 많다, 그치? 또 넘어가고. 엄마 따라와봐. 손님 이리와. 남은 김지영.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여긴. 똥이야 엄마가 그거 살아온게 아닌데 응? 방아지 못해 응? 응? 똥이야 엄마가 그거 살아온게 아닌데 응? 방아지 못해 응? 똥이! 똥이! 똥이 어딨어요? 똥이야! 똥이야! 똥이야 똥이! 오늘 여기서 똥이를 많이 많이 가면 진짜 서두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많이 가면 똥이야 똥이 이리와 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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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똥이! 아이구!이구!이구! 엄마가 이거 하나 사겠지? 젖대 통원을 이리 안하는데 이거 엄마 사자 네? 사례를 오늘 정하고 가야되면 퇴근을 낳아 이거 사녀도 표현하실까요? 예 맛을 좀 퇴근지 좀 해놨고 나머지 거꾸로 해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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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걸 엄청 좋아지네요 타고놀이 할 때 위치를 이걸로 다 뺐거든요 다 뺐거든요 그거 좋아 하니 해주세요 그건 너무 낡아가지고 요금이 쌍이야 요금이 쌍이야 일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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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구독 좀 해주세요 나가요 나가요 엄마 엄마 쏘니야 쏘니야 이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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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구독 구독력심을 참 이놈의 애평력 갈 때는 갈 때는 갈아가자 그리고 아까 그거 그러면 주세요 아까 그거 주세요 예예 두 개를 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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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그래서 오빤 하나만 사려줘서 이게 아까 돈이 어떻게 날냐 이놈의 이걸 먹다가 이런 놓치는데 멸치한 터물 조그려 정기한거 . 일단은 아까 제가 아까 이사람처럼 또르사만 해놓은 사람이라서 저희도 가보실게요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응 가보가 이곳에 무슨 일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주십니까 음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다시 집에 많은데 아 맞다 이것도 계산해야됩니다 감사합니다.